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광희와 최고의 요리 비결을 선보여 주실 요리 고수 임중현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사실 웰빙하면 우리 체육이잖아요. 집에서 직접 영양 가득한 집밥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네 우리 집 단골 재료로 만든 영양식 만들어 볼게요. 닭고기 볶음밥과 바삭한 미역자반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건강한 음식인데요.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닭고기 볶음밥부터 만나요. 자 닭고기 볶음밥부터 만나요.